한글자막 by 한효정 세 번째는 60원통이요. 그전에 육진원통 끝났죠? 육진원통이 끝났고 그 다음에는 오군원통이 끝났고 맨 처음에 육진원통 1번이 그 다음 2번은 오군원통 3번은 60원통 60원통 중에 제1이 안식 일람척지에 한번 보면 다 알아보려요 일람편통이라 한번 보면 한번 보면 다 알아보는 안식원통 이분은 사립부터라 사립을 사립울은 새이름이죠 새 독수리 영추 추자라 하이라고 친자라 하이라고 사립울 번역은 여러가지로 가지요 자기 어머니를 닮았다 해서 어머니 몸과 같다 해서 친자라 이거 또 어머니 눈이 독수리같이 생겼는데 독수리 어머니 눈과 똑같이 지혜가 뛰어나는 추자 독수리라고 두가지로 번역하죠 또 하나 나오는 건데 사립울이요 친자 추자 독수리 추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영축산 할 때 추자 친자 그렇게 하면 번역할 거 사립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안식원통 사립울이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구하여 말하듯 저는 광각동안 오면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청경하여 이와 같이 생명을 받은 것이 하하 오레수와 같습니다 수보리처럼 수보리처럼 그렇게 기억을 해요 마음으로 본다고 했는데도 여는 안식원통으로 나오죠 여다 이제 그걸 하려니까 육근육식 뭐 거기다 다 배대 하려니까 여다가 그냥 안식원통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경문에는 친견이라고 나오잖아요 친견 한 번 본다고 한 번 보면 고통한다는 것을 안식으로 그냥 관주를 한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청경하여 이와 같이 생명을 받는 것이 하하모레수와 같습니다 세관법과 출세관법 그러니까 속세를 벗어난 불법이나 또는 속세의 법이나 가지가지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세관법 출세관법 또는 정신계 물질계 모든 법을 한 번만 보면 고통해요 지혜제일이죠 지혜제일 사리부 10대 제자 중에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분이요 여기서 신견을 그냥 안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육식에다 배대 하려니까 그렇지 한 번 보면 고통하여 장애가 없음을 얻었더니 얼마나 뛰어나든지 눈이 잘생겼으니까 안식이 발달된 거죠 독수리 눈같이 영리한 사람은 눈이 영리하게 보이잖아요 눈이 흐린 사람은 둔하게 보이고 저는 도중에서 중도에 도중이 노중이라요 가섭바 살명제가 서로 따라와서 인연을 선 사람을 듣고 만나고 마음이 끝없는 것을 알아서 가섭바라는 것은 우르빗나가서 낮에 가서 가야가서 살명제요 살명제가 여기는 살명제가 인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다른 데는 마성비구로 나오는데 마성비구 위가 가장 뛰어난 마성비구 마성비구 이야기인데 영엄계에서는 가섭바 살명제라고 했으니까 아마 다른 경에서는 마성비구로 나와요 그전에 한 번 마성비구 이야기 됐죠 얼마나 잘생겼던지 한 번 보고 반했다고 그분이 공부는 대단하지 못해도 일거일동 행동이 얼마나 부처님같이 아주 거동이 뛰어나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처음으로 와서 잘 모르고 부처님한테 들은 법은 이거라고 사리부리 이 말 듣고 깨달았잖아요 이런 말도 있죠 제법이 종년생 역중 미년명 그러니까 가사바 차명제한테 들은 건지 또는 마성비구한테 들은 건지 그건 두 가지 사실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그런 일이 있는가 모르지 포함뿍 확인 모든 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또한 인연으로부터 없어진다 우리 부처님 대사문께서 부처님을 대사문이라고 가르치죠 항상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상작여시설 하십니다 이런 말을 마승비구가 사리불에게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그 법문도 꼭 깨달았다는 것 말이에요 여기로 보면 가섭바 사명제가 인연돌이 말하는 인연소생법을 가설 직시공이라는 이런 돌이죠 인연으로 생긴 바 법을 나는 곧 공이라고 말한 것 삼가섭이 말한 내용들 이것은 마승비구가 말한 거고 삼가섭이 내나 1255인 가운데 많은 제자를 둔 분들이요 우루 1,000명씩 500명씩 둔 분들 우루 빛나 우루 빛나 가섭 저 가섭을 한 걸로 듣습니다 낮에 가서 가야가서 이분들 사명제 여가 형이고 여가 동생이고 여가 막내고 이 사명제들이 부처님 제자되는데 부처님 제자 되기 전에 불을 섬기는 화신 화룡 불을 섬기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데 부처님 만나가지고 부처님에게 제도를 받아서 제자까지 한 천 몇백 명이 전부 다 충잡을 했어요 삼가섭이 그 가섭과 형제관들이 서로 따라서 인연을 말한 소리를 듣고 인연소생법을 아설 직시공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리죠 그 말은 중론에 나오죠 중론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 것은 인연소생법을 아설 직시공이라 영명이며 가명이며 영명 중도이라 이거 닦아버리죠 닦아도 이제 알겠죠 이 개송은 중론에 나온 거요 인연소생법을 아설 직시공이라 민연소생법은 내가 곧 공이라고 말한다 그거가 진지의 도리죠 영명이 가명이며 이 말은 중론에 나와야 중관론에 용서보살 중관론에 나오는데 그런 도리를 가섭받아 말했다는 그런 식으로 용서보살은 중관론 쓰면서 이런 개송을 말했죠 의미로는 이런 의미를 가섭받아 말했다는 그런 것이죠 이런 운구가 이렇게 되어 있기는 중관론 중론에 용서보살이 썼어요 그래서 천태종에 천태해사대사 해문대사 또는 천태지자대사 그 집안에서 삼재를 정했죠 삼재에다가 삼지삼관을 말했잖아요 그것이 여기다 근거를 둔 거예요 아슬 직시공은 진재 아니요 공한자리가 바로 진재의 도리죠 또 가명은 속재 아니요 속재는 가명 중도이니까 중도제리제죠 중도제 그래서 천태종에서 이 삼재 그러니까 해사대사나 해문대사 해사대사가 해문대사가 죽는 보다가 깨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재를 세웠어요 세가지고 인연으로 생긴 법을 나는 곤이 공이라고 말한다니까 인연으로 생긴 법이 다 공이라는 말이죠 인연성공 그러니까 공한 돈은 진재법 아니요 진재에서는 모든 걸 다 공했다고 출세관법이죠 또한 그것을 가명이 된다고도 이름한다 가명은 실지는 없지만 현상계에는 있거든 가짜로는 허망하게는 나타나 있으니까 그 가명이 속재 아니요 또한 그게 그러면서 그것이 반면에 또 중도의 의미도 들거든 그러니까 진재와 속재 치우치지 않고 진재와 속재를 초월한 여기도 치우치거나 저기도 치우치지 않고 그 마음이 유무에 떨어지지 않는 그 개탈 그게 바로 중도재 아니라요 그래서 중도재를 세운 거예요 그걸 또한 중도야 하나인 것 같지만 셋으로도 나타나고 셋인 것 같지만 하나고 일심에서 공도 있고 가명도 있고 가명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요 한자로 바꿔보세요 글자 한문자 한자로 가명을 그동안 불교법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알건데 왜 뭐래요 공관 가관을 닦았잖아요 공관 가관 그 다음에 공유 중 여기는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 거죠 중관 이렇게 해서 삼관 아니요 온갖경에서는 이걸 정으로 말했고 이걸 환으로 말했죠 이걸 적으로 말했고 이 정하고 저거하고 달라요 온갖경에서는 정환적 삼관으로 말했죠 온갖경에 보면 환이 가유로 가유나 가명이나 같은 말이요 있더라도 거만하게 있는 거예요 가짜로 있어요 진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놈 너희놈 하고 아들딸을 막 남아내는 것이 미워서만 남아내는 게 아니요 사랑해서 그것도 남아내는 거죠 남자식 같으면 본동반동 할 건데 자기 아들이니까 그걸 잘 교육시키려고 막 고통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그게 환 바로 가유라 가명이라요 온갖경에서는 정관 환관 적관 그러면 여가 산마타지요 여가 산마제고 여가 선나고 세 가지로 온갖경에 나오잖아요 산마타가 나오고 산마제가 나오고 온갖경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능음기에도 나오잖아요 능음기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온갖경에서 보는 것하고 산마타하고 또 산마제하고 닦는 법안이 산마제법이요 또 선나하고 자꾸 갈수록 어려운 말만 자꾸 가니까 더 그렇지만 더 아프지 그래도 들여놔야 돼요 들여놔야 다른 경험을 볼 때 알기 쉽고 이렇게 체계를 좀 채워야 돼요 안 세우면 몰라요 정리를 해놓아요 구슬이 서마라도 끼워야 구슬이지 그냥 커튬해지면 목에다 걸 수도 없고 값어치가 없어요 끼워 놔야 돼요 경도에다 끼워 놓은 거예요 글자 이렇게 다 뿔뿔이 이렇게 거쳐놓으면 경도 아니고 법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목편이 그게 법문이 될 수 없죠 사전도 그렇고 그것도 그런데 하물며 글자를 다 안 끼워 놓으면 안 돼요 다 끼워야 돼요 이런 진리 체계도 다 끼워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을 관천 뭐라 했어요 관천이다 띄워가지고 떨버놨다 또 경이 관섭이라고 하지요 관천 섭지 말할 의미를 다 포섭에 가졌고 또 진리를 그대로 뼈뜨려 놓은 거 그게 경안이요 경이라는 의미가 관천 섭지라고 가섭바 삼형제들이 경계가 서로 따라서 인연을 말한 소리를 듣고 그걸 만나고 마음이 끝없는 도리를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으로 붙어서 출가하여 견각이 밝아서 그러니까 견각이 아까 침견인데 침견을 여서 지금 안식으로 베데를 친거지요 견각이란 보아서 척 아는 그것이 박고 둥그러서 원명 원명이나 명언이나 같은 말이죠 원명해져서 명언하여 대무열을 걷어서 크게 두려움이 없는 법을 투철하게 잘 알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몰라야 주눅이 들어가지고 겁을 먹고 쩔쩔 빼는 거죠 서울이 부섰다니까 촌놈들이 과천서부터 기거든 우스고서 그렇잖아 서울놈이 별것인가 말이야 서울 사람들이 죄도 많이 취해요 지방의 모든 채굴 사람들 다 베끼먹거든 채금도 베끼먹는 거예요 국가에서 채금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찜 가면 뇌조 뇌덕식 이렇게 다 챙기잖아요 그것도 다 서울 사람들이 베끼먹는 수단으로 봐도 되지 퇴짓는 거예요 그건 운이라고 가난소리고 농담이죠 대무열을 얻어서 아라한이 돼가지고 부처님의 장자 됐어요 부처님의 장자니까 제일 큰 아들이니까 부처님 중에 제일 수재자가 사립을 이어 그 다음에 못걸려 그런데 그분들은 일찍 돌아가시고 나중에 가서 아라한이 수재자 구시를 했죠 아라한이 돼서 부처님의 장자가 되었어요 부처님은 입으로부터 나왔으며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제가 탄생 되었으며 법의 법의 교화로 붙어서 나왔다 부처님 법문 듣고 제가 깨달아가지고 성문 중에 최고 장자란 말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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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불과 나오죠 아미타경에 장로 사리불과 마가섭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아미타경에 보면 사리불이 제일 먼저 나오죠 법화경에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고 유마경에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법화경에 수기받는 것도 사리불이 제일 먼저 나오죠 가섭은 저 뒤에 있어요 그것이 확률이 낮은데 선종에서는 가섭을 제1조로 보고 제2조가 안 아니고 3조가 상라하수 4조가 우바국다 5조가 제다가 6조가 단재존자 그렇게 나가죠 그렇게 해서 달마가 28조 6조 해명대사가 32조 아니 33조죠 33조 33의 끝이라 끝이고 그 다음에는 5조가 떨어진거죠 삽삼 요사다 삼삼은 9부니까 끝인가 보니 석삼국 고대 부진분이라 삼국으로 그것도 33은 두 번 삼삼이니까 석삼국이 두 번 된거지 도덕회라고 한 데서는 거기도 뭐 33이고 뭐가 또 자기들 도통 연대를 대놓고 그것도 33이고 뭐 앉아가 33세에 죽었고 뭐 33은 도덕회에서는 별소리를 다 돼 그다고는 별것이 없지만 부처님이 원통을 부르시니 제가 징득한 바와 같아서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광명을 바라여 광명이 치극하여 잘 직연하는 것이 알고 보는 것이 이것이 가장 첫째입니다 안식원통 네